오늘의 장 마감 전략도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차이시름 매물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시만길이 어제 있었는데요. 동시만길이 있고 난 이후로 새로운 포지셔닝이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옵션 시장 역시 품매수 콜매도를 하면서 하방 포지셔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왔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7,300억으로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현 선물 모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에서 빚 차익 거래에 있어서 순매도 구간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약세 구간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역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지속적인 약세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역시 오늘 7% 넘는 급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의 상익실험 매물들이 출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하락까지고 무조건 추세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감은 있습니다. 상익실험 매물이 나오지만 코스피지수는 2,670점,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대 전부에서 지지대가 형성이 된다면 일단 다음 주에서도 초점을 잡아가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좋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2,670, 870섬 지지는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까지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 이중 콘덴서라든가 칩 전해 콘덴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등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기관 매수세와 더불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를 쓰지 않고 세라믹 소재를 통해서 혼합해 만들 수 있는 페라이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될수록 부각이 되는 경향들을 띄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선전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 이슈도 있고 수급도 좋다라는 말씀, 3화 전기 오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마감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